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와우 저는 다시 한 번씩 먹었을 때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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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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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코티비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민초 먹방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가지고 흘러내리고 있거든요.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.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.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이 너무 아이스크림이에요. 민트 초코파이 와 민트 맛이 진짜 강해요 당연한건가 민트 맛이라 민트 오레오 민트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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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민트 맛이 진짜 제일 강해요 치약 맛나요 치약 맛 치약 맛나요 치약 맛은 좀 더 맛있어요 치약 맛은 엄청 짭조름 치약 맛은 더 맛있더라구요 치약 맛은 더 맛있더라구요 치약 맛은 더 맛있더라구요 오징어 고소해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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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너무 맛있어 짜장끼리 짜장끼리 생각보다 민트넛이 약해요 약간 초코맛이 더 강한 느낌? 너무 맛있어서 맛은 고소해요 국물은 정말 고소해요 고소해요 국물은 매운 고소해요 국물은 매운 고소해요 국물은 매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맛있다 아... 다 먹었어요, 다 치킨 양념장 해장 매운 양념장 오랫동안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여러가지 민트 먹방을 한 번 준비해보았는데 오늘은 양치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입안이 치약 맛이 되게 강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